지휘리도 이제 혼자 먹어야지 지휘리도 이제 혼자 먹어야지 짜잔 자 해볼까? 지휘리도 두 돌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혼자 먹는 습관? 그리고 도구를 쓰는 방법?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젓가락질 단계별로 해보자 자 아빠 이렇게 해줄게 젓가락 하는 거 자 이거 먹어보자 아따 젓가락 할 수 있어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왼손 왼손은 거둘 뿐 젓가락으로 받아 젓가락으로 까 Renault 었던 오 맛있지? 와 대구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이제 다른 거 해볼까? 이거 해볼까? 자, 이거 해보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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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떨어지는 refers, 아빠 죽은 거야? 아빠. 아! 아! 둘이 손으로 먹으면 안 돼?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? 나 할게?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김찌! 김찌! 너 안 돼? 하하하하 뭐였어? 이게 뭐야? 손으로 먹었지? 하하하하하